영철 순자 그리고 영숙 상철 영숙 상철을 커플로 보긴 그렇지만 영숙을 포커싱 할 거예요 영숙씨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걸 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동성들 간에 할 수 있는 농담을 그냥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철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상철 같은 경우에는 순자가 관심이 있지만 관심있다고 어마어마하게 또 들이대지도 않아 근데 이 상철이 이번에 상당히 키를 쥐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머지 두 여성분을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지금 있단 말이에요 상철 같은 사람은 처음에 괜찮은 면이 많고 같이 일하거나 할 땐 되게 좋을 수 있는데 확실히 까다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신중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까다롭고 쉽게 판단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철이 오니까 뒤따라서 세 남자가 따라가요 일단 두 남자는 목적이 있었죠 노골적으로 정숙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 정숙이 아니면 빨리 거절해줘 라고 말하고 싶은 영수 그리고 영숙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하나만 듣고 싶은 영식 현숙이 보고 싶지 않은 광수 이렇게 세 명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영수와 현숙을 피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숙님이랑은 난 안 될 것 같아 정숙도 안 될 것 같고 영숙님도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호감은 남아있고 근데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건 결국 순자지 순자 공주님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많지만 어쨌건 왕자는 한 명이란 말이지 아무리 일곱난장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공주님은 왕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아 그래서 순자가 영철을 선택해버리면서 굳혀진 상황 상철 입장에서는 진짜 뭔가 한다고 한 거야 순자한테 얘기도 해보자고 하고 공주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죠 영철 팀이 돌아옵니다 순자가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순자는 영철과의 데이트에서 순자가 그 말을 했어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사람 없어요 그 말을 왜 했냐면 영철이 나는 이 데이트에서 순자로 결정했어 순자가 더 좋다고 했나 근데 그게 살짝 말장난이 있긴 했지 3명 중에 2명이랑 데이트를 했고 2명 중엔 순자야 그래서 자 이번에 4강에서는 결승으로 올라간 건 순자님 올라갑니다 부전승으로 현승님 올라와 있습니다 긴 했어 근데 그만큼 영철님에게 순자는 좋기는 한데 막 그 순자다 이렇게 까지는 안되나 봐 마음이 순자 씨가 영철 씨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상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지 개인주의적이고 건들지 않으면 딱히 뭘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또 형님들한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또 서열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가부장적인 느낌을 좀 수직적인 깍듯함과 부모를 대하는 무뚝뚝함 그 두 가지에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영우는 뭐 순자 씨 잘못했어요 라고 영철과 데이트에서 했던 말을 잠깐 보면 그때 굉장히 설레했거든 두 분 중엔 하지만 알고 보니 세 분이긴 했지만 순자는 아 내가 더 좋다는 거구나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대화해 볼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지금 영우 옆에 와서 섰어 그렇다면 이건 영우와의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영우를 지우고자 하는 목적이야 아쉬움을 없애려는 목적 그래서 현숙과 이렇게 살갑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순자는 나 한번 대화해 보고 싶은데 이거는 영철으로 결정하기 전에 아쉬움을 덜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현숙은 그렇게 눈앞에서 순자에게 영우를 뺏기고요 영우님 궁금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알아가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나는 이제 영철이 됐네요 내가 이렇게 영철과 좀 오버할게요 영철과 결혼하지만 그래도 영우 씨와 사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거지 이미 나에게는 새로운 연인이 생겼지만 그래서 저는 궁금한 분이 영철님 영우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영우님은 저 안 궁금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쉬움 없게 가져가려고 근데 영우는 딱히 관심 없죠 옥순에게 관심 있었잖아요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고 서로 좋았고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다가가지 않았고 서로가 자존심을 부렸지 근데 서로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거는 불꽃을 튀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을 계속 모아왔으니까 세 명의 교집합 있는 영자 같은 외모에 순자 같은 마음을 가진 현숙 같은 살가움으로 내 곁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아닌데 이건 이상형이니까 바랄 순 있잖아 영자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너무 확실하게 봤는데 그리고 현숙 현숙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신뢰가 꺼져가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여기저기 플러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뿌리깊게 박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지금 순자밖에 없는데 뭐 지금 영철 입장에서 누굴 선택하겠어 순자 말고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오답을 지우면 남는 게 정답이죠 오답을 지워나가다 보니 남은 정답이 순자씨 1대2 데이트에서 영자를 지웠고 갔다 와서 현숙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숙을 지워서 남은 건 순자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순자 말고 선택할 사람이 없죠 선택을 뭐 안 할 수도 있겠지 선택을 안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선택을 안 하기엔 또 아쉽겠죠 선택을 안 하면 여기 뭐 나는 솔로 출연해서 너무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 안 사귀더라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야 나가서도 기회가 열리고 그리고 순자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닐걸요 나를 좋아해주는 이렇게 귀여운 사람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면이 있겠지 자기만의 다 스타일이 있지만 그 상대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원픽은 영자였습니다 순자를 원픽으로 했던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나도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찌건 처음 선택은 영자였고 그 다음에 데이트하고 나서 순자랑 데이트를 한 후에 자기가 나이를 밝히고 나서 자기소개에서 나이 밝히고 현숙한테 간접적으로 까이고 그리고 영자가 나한테 시큰둥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순자가 나와봐 하니까 그때 나갔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자와 데이트하고 나서부터 순자가 1순위가 됐었잖아요 그 순자를 계속 1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1픽이라고 한 순간이 2대1 데이트에서 1대1 1대1 대화해서 아 그치 그게 이제 영철의 말인데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거고 1순위였던 것도 영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지고 나서 순자에게 나는 실은 너밖에 없었어 라는 식으로 들리게 둘 중에서 너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명 중에서 너야라고 말했을 때 현숙은 아직도 미지수였어 나는 순자 네가 아니라 영자보단 네가 나아 근데 나 현숙 좀 알아볼게가 그 당시에 영철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영철이 말하는 1순위는 소거된 대상 혹은 지금 현재 친밀도가 가장 높은 사람 영자랑 1대2 데이트를 할 때 영자 반응 보면서 영자에 대해서 마음 접었고 같이 걸으면서는 이미 영자는 나가리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접었다니까 그때 소거가 됐다니까 지우려고 갔고 네가 1순위야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어 언제? 그날 아침에 나 데이트할 때 나 뽑아주세요 나 씨름 안 순자가 1순위라는 말을 나 순자씨가 1순위야라는 말을 그때도 할 수 있었어 근데 그때 안 했어 그전에도 순자가 1순위야도 말은 했지 인터뷰에서 하지만 영자한테는 말을 안 했어 왜냐하면 영자가 2순위거나 3순위인 이유는 덜 만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영철이 말하는 순자 1순위라는 얘기는 그게 순자가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순자를 더 만나봤어요 그래서 지금 1순위로 올라왔어요 다른 사람들로 만나봐야 돼요가 그때 영철이 마음이었다고 그래서 순자랑 영자랑 데이트를 하고 영자가 소거된 시점에서도 영철은 확실히 순자다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숙이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순자가 1순위라는 거는 순자로 사귈래요가 아니야 애초부터 그러니까 순자랑 더 만났어요야 그게 순자랑 데이트를 했었던 처음 시점 더 처음 시점은 영자를 선택했고 그 다음 시점에 순자랑 데이트를 한 그 시점에서는 내가 자기소개하고 나이차가 확 나면서 영자는 내가 외모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첫인상이었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고 현숙은 나에 대해서 살갑게 해가지고 이 사람인가 해서 산책 나갈래요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얘가 지금 영훈님 영훈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 나는 어슬렁대야 돼 그래서 맘상에서 돌아섰지 그래서 픽한 게 순자였다고 그리고 순자랑 데이트를 하니까 1순위로 올라왔고 근데 그 1순위라는 거는 무슨 구기종목 리그전을 생각하면 돼요 시합을 다들 한 시합씩 했는데 순자팀만 두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점이 더 쌓였어 두 시합에서 승점이 높아가지고 지금 1무 1승이 된 거야 그래서 4점 됐어 근데 2등은 영자야 1승이 있어 근데 1무가 없어가지고 2등이 돼 있는 거야 다음 시합을 영자가 하면 영자가 1승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난 양의 순서대로 1, 2, 3순위를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실은 영자, 순자, 영철, 현숙을 아우르는 맥락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영철님이 순자가 1순위예요 라고 말해도 결국 현숙님 알아보려고요 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영철님의 1순위라는 거는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기가 남았을 때는 1등은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영철 리그에서 이거는 순자가 잠깐 1위를 달리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1대1 데이터면 뒤집힐 수 있다 그러니까 영철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자가 있으니까 영자가 데이터래미가 얘도 시큰둥하고 태도가 좀 차가워 그래서 아 얜 나가리다 하고 둘이 걸으면서 나 실은 1순위가 순자님이에요 라고 그때 말해버리잖아 그때는 영자를 소거시킨 시점이니까 그래서 순자를 남겼지 하지만 그건 영자가 소거된 거지 순자가 이긴 게 아니야 왜냐하면 현숙이 남았으니까 결승에서 현숙을 만나야 돼 이게 자꾸 다른 스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4개 스포는 되게 맞더라고 순자랑 영철이 안 된다면 순자 씨의 실망 때문이 아닙니까? 순자 씨가 나를 처음에 그때 1대1 데이트에서 봤던 그렇게 다정하고 모든 걸 품어줄 것 같은 어른스러운 영철님의 콩깍지가 벗겨져 버린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서운함이 쌓인 게 아닌가 아빠 같고 다정하고 무뚝뚝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꽃게를 발라주던 대개인가요? 아무튼 그걸 발라주는 자상한 사람이 엄마에게 액처럼 구는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보였을 텐데 순자에게는 기대했던 브랜드랑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철님은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기도 더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아마 순자 씨 같은 분은 좀 별로다라고 느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어쨌건 순자는 영호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영호랑 뭐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실은 너랑 예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다면 어땠을까? 그럼 우리가 친해졌을까? 그런 상상도 해 앞으로 잘 지내고 나도 이제 결혼하면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뭐 이런 느낌이지 그냥 대학에서 알고 지내고 한 번 과 모임을 했는데 그냥 연락이 흐지부지 돼서 연락은 따로 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의 사이 부모님이랑 친하면 이렇게 막 어머니 이것보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더 살갗고 친한 가족인 건 같아 영철님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해 순자가 아버지라 친하게 지내도 깍듯하게 아버지 아버지에 꼭 뽀백받 존댐을 하더라고요 맞아 순자는 그렇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무뚝뚝한 것 같은데 아빠의 18번 곡을 이미 다 알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 정도면 실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잖아 그런데 예의를 또 갖추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실망한 포인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드러나진 않더라고 그래서 영호는 여기서 잠깐 잠깐 말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점점 이거는 나 지금도 생각할 사람 많고 현속 거절하냐고 힘들었으니까 우리 대화할 시간 없었던 거 알죠? 따로 더 압박하지는 마세요 나도 재밌게 하려고 오바한 것 같아 재밌게 하고 친한 모습을 더 보이려고 애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지적이고 영철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른스러움을 기대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아버지랑 전화하면서 아빠한테 아저씨 뭐해 이렇게 하면 난 좀 별로일 것 같아 그런 거지 그 아저씨란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썸을 타던 사람이 아빠한테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진 않는 정도? 근데 아 좀 깨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원래 철없는 애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친구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평소에 품이 있고 약간 지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기대했다면 그러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순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생각해 보면 좀 영철 씨의 어떤 브랜딩에 있어서는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 정도지 어른스러움을 기대했으니까 순자는 영철에 대해서 그래서 좀 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귀여운 느낌의 모습이 장점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했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영철이 지금 너무 친근함을 드러내려고 오버한 것 같아 순자는 어른스럽고 이렇게 세상 자상한 사람 마흔을 넘어설 만큼 세상은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씨 뭐야 좀 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씨 빨리 죽다고 하는군요 영호 씨는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야 잠깐 잠깐 말고 따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순자는 아 그래서 자기소개 끝나고 말 걸었었는데 그러면서 영호가 아 맞아요 저 그때 대화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순자는 내 그때 말 걸었었는데 뭐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본 거잖아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호는 얘가 뭘 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순자 씨가 바라는 거는 저도 얘기 나누고 싶었고 순자 씨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옥순 씨한테 직진하려고요 이 정도 말이면 순자 씨는 뭐 티키타카가 살짝 됐었더라도 아니면 뭐 살짝 수동 공격을 잠깐 하더라도 시니컬한 말 정도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넘어가 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숨 쉬어 그래서 영호님은 일단 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호는 아예 생각 못했던 부분이죠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정도지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상처를 안 주고 싶다기보다는 실은 압박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크긴 해 그리고 상대를 거절하거나 이렇게 상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못해서 안 좋은 소리 한 번 하면 칭찬을 열 번을 하는 그래서 순자는 이제 홀가분하게 영철에게 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 안 해봐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순자는 마음에 영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철에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해 볼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의 소리야 술도 한 잔 했고 마음의 소리였고 근데 갔다 와서 술도 좀 깨고 하니까 머리로 그래도 아쉬우니까 안 될 때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해봤던 것 같아 대화를 안 해보고 나중에 영철이랑 싸우면 아 영호랑 얘기 좀 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호랑 얘기해보고 아 여기서 영호는 어차피 애초에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영철에게 어쨌건 호감이 있는 이 마음을 더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영철에게 마음이 있고 영호도 뭐 다른 분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자는 영철에게 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죠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한테 실망한 게 꽤 많아 첫날 그렇게 대게살 발라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손금 봐준다고 손 스킨십 했지 손을 스킨십 하는 그 시작은 실은 순자긴 했어 그래도 영철이 이렇게 뭐 손금 드립치면서 얘기를 했지 그때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대게 발라줬던 날 나는 이 기분 이대로 끝낼 거다 나는 아무 더 이상 얘기해볼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볼 필요 없다 했거든 근데 갔다 와서 영자한테 얘기 좀 해보자고 했어 영자랑 산책도 했어 다음날 순자 입장에서는 아침에 하트 붕어빵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랑 운동하고 놀았어 물론 실제로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얘기하자니까 피곤하다고 하고 그리고 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실은 좀 실망은 했어 그런데 다시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근데 이 이후로 저녁에 데이트를 하는데 손잡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시큰둥하면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 순자와도 대우는 약간 순자가 느끼기엔 가벼운 포인트가 아니었나 근데 애초에 영철한테는 그걸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야 영철은 그 안에 장난꾸러기도 있고 자기도 이렇게 막 인정욕구도 있고 할 거란 말이야 영철은 가벼움이 있어 제가 아주마라고 표현했지만 그런데 그 가벼움을 보고 좋아하진 않아 가벼움을 보고 순자가 좋아한 건 아니란 말이야 원래 이 사람이 가벼운 걸 생각하고 만나면 가벼운 짓을 해도 안 미워져 안 싫어져 실망을 안 해 그런데 영철에게는 가볍지 않은 진중함을 보고 영철을 좋아했다면 영철이 가벼운 모습을 보이면 실망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례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던 게 13기 난수저 영철과 그때 약사 영숙님 그리고 역도 영식님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었는데 난수저 영철은 솔직히 실수해도 돼 애초에 가벼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가벼운 면도 있고 어린 외모가 노안이라 그렇지 어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실수도 하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해도 되거든 그런데 영식님은 안 돼 애초에 영식님에게 바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지 한 번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13기 때 당시는 영식님이 끝까지 실수 없이 가가지고 수성에 성공했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긴 했지 영철 씨의 저런 오빠력은 불안도가 높고 주변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까칠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불안도 높고 외로움도 큰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영철 같은 이런 자상함에 홀락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마음을 정리 중인 또 누구야 나는 상철님 영숙님이죠 영숙님은 이제 상철을 좋아하고요 상철과 데이트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하면서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좀 커졌는데 영식 씨랑 데이트했을 때보다 상철과 데이트를 했을 때가 더 좋았나 보죠 그렇게 이제 영숙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영식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숙님이 상철과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러면 나는 이제 기다릴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상철에게 마음을 표현을 했고 이 사람과 어느 정도 마음 서로가 알아봤으니 여기서 영식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영식님을 절대 정리 안 하기도 해 그러니까 영식 씨가 예를 들어서 현숙이 봤을 때 영식은 NPC예요 그냥 이성이 아니야 근데 영숙이 봤을 때 영식은 그래도 이성 후보였어요 이성으로서 느낌이 안 와요 라고 나중에 생각은 했지만 첫날 술자리에서 영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 괜찮게 봤어요 후보자였어 그래서 자기소개 유심히 봐야지 라고 말했었고 자기소개를 듣고 나니 그때 영식님이 주말도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데이트를 했는데 계속 퀴즈슈만 열리고 있으니 이게 이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치고는 뭔가 이 자리가 즐겁지는 않은 거지 그래요 야구 얘기로 드립도 치고 재밌었지 근데 영식은 영숙 입장에서는 두 번의 실수를 한 거죠 자기소개 때 한 번 그리고 데이트 때 이렇게 해서 두 번 동안 실수를 하면서 영숙은 영식을 뭔가 더 멋있게 볼 만한 이유가 없었죠 뭐 영식 씨의 실수지 실수라면 그래서 어쨌든 영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커질 일이 없었고 상철은 일단 뭐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잘했어 상철 씨의 자기소개하면 보면 정말 묻어나고 편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줄 것 같은 굉장히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상철 님 그런 사람 아니야 실제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답을 내려 판단도 빠르고 그리고 사람의 진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건 영식 님이 불러나갑니다 정숙 님이 참고로 제 패딩 입고 있는데 제가 준 거 아님 영숙 님에게 나 정숙 챙겨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영숙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 패딩을 계속 신경을 쓰는 거긴 한데 저거를 말한 이유는 나 영숙 씨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필이지 여기서 안물 참 이게 뭐 두 글자로 말하기인가요 여기서 영우가 갖다 줬군요 영우가 진짜 너무 애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가 이 패딩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영우는 영수가 했으니까 자기도 해도 되겠거니라 생각한 것 같아 자기가 거절을 못하니까 모른다라고 해버려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 고백을 안 했어도 자꾸 간접적으로 선물을 주고 그래 거절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거나 이성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너를 응원하고 싶어서 이런 거 주는 거야 알지? 그러면 그게 인간적으로 주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그걸 받으면서 그걸 믿어 머리로 믿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짓는 표정이 있어 두 눈을 크게 뜨고 꿈뻑꿈뻑하면서 진짜 나는 몰라라는 걸 어필하는 그 표정이 있거든 그럼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라는 걸 어필하는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으로 대표되는 나는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그랬어 난 그냥 구제것대로 믿은 것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비난을 받게 되지 영우는 영수가 했다고 지도 따라하고 앉았어 아니 이게 될지 안 될지 본인이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트 재밌었냐라고 영식이 먼저 물어보고요 영숙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숙의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니까 영식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게 영숙이 이제 말을 해요 오늘 상철과 대화를 끝으로 생각했던 분들과 대화는 다 해봤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분들 중에 확실히 영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없진 않았어 이번 기수는 근데 현숙님이 살린 건 맞는데 이번 기수는 현숙님 말고도 주연급이 많은데 첫 등장에서는 영철님이 형사 같았는데 알고 보니 영철님은 그냥 평범한 평범한 숙녀였고 형사님은 여기 계셨고 영식님은 진짜 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고방식도 통했고 마음도 통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신난 만큼 상대도 신났을 거라고 생각했어 영식님이 이성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이 정도의 텐션이 맞는 이런 사고방식이 맞는 사람은 처음은 아니겠지 어려서 봤던 뭔가 그런 순수한 사람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런 연기를 하는 사람은 봤겠지만 저렇게 영숙 같은 캐릭터는 이제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영숙님 뭔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말할 거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 영식님은 맞춰주는 걸 못 느낀 거 같아 그래서 영식님의 마음 표현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되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성적인 감정은 덜하다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은 뭔가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거절도 익숙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한 데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영숙님은 확실히 일을 잘할 거 같아 똑부러지고 성격 자체가 깔끔한 거 같아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깔끔한 것만으로 되진 않거든 현실적인 것만으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질척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게 참 절충을 잘해야죠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래 19기에 옥상 커플도 맹하잖아 옥순 씨도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깔끔하게 맺고 끊고 하는 성격 아니란 말이야 참 사람이 어떤 정답이 있는 거 같아도 그 정답대로만 살면 그 사람은 경험을 못해서 그릇이 작은 경우도 많아 그래서 영숙님 말대로 세상 일은 재밌는 건가요?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라고 했나?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확실히 이제 미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영숙님이 여기서도 일의 순서상으로는 맞다고 난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가면 뒤가 없어도 일단 순서상으로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뭔가 관계 있었던 사람 딱 냉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이 어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행동 뭐 현숙한테 계란노래를 해준다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됐어 더 이상 나도 다가가지 않아 약간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동적이고 그래서 못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철은 영숙 씨 생각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세상이야 영숙님은 그치 상처받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상처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도 영숙님이 쿨하게 잘했지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영식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영숙 씨는 먼저 영식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식 씨가 미안하지 말라고 이따 술 한잔 하자고 사귀고 헤어진 것도 아닌데 사귀고 헤어지면 술 한잔 하긴 그럼 해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래 자기다가 이렇게 먼저 말하고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영식 이제 흑화했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패턴이 들어간 군복 야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패턴이라고 하더니 데이트 선택할 때 이거 입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그 영식님이 내가 이 옷 때문에 찾았다 그 말이 아니라 나 이제 뭐 여자들이 싫어하는 옷 입고 진상 부릴 거야 약간 이거지 약간 이제 영식 씨는 지금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쨌건 패션이라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의식 이런 거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해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영식에게는 지금 저걸 입은 건데 이제 그게 영식님한테는 저게 하나의 이제 표현이잖아 자기 표현이잖아 자신의 이제 상처받은 감정을 저렇게 이제 농담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여자들 이제 나는 나한테 아무도 다가오지 마 그리고 지금 자기 이제 찢어진 스웨터로 이렇게 현 심정을 대변하는 그렇게 이제 근데 너무 속상한 거 같은데요 내가 이만큼까지 표현을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은 내가 영숙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식님의 삶에서의 모습과 나는 솔로에 출연해서 영식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나서 오바한 것도 지금까지 영식님이 여자 앞에서 하지 않는 행동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노력한 것도 처음일 거야 지금까지는 매력발산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하고 사귀는 시기였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이제 너무 속상한 거 같다고 영숙님 같은 성격이 얼마나 만나기 힘든 좋은 성격인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서운하고 속상했던 거 같아요 그만큼 이제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인 건 맞죠 영숙씨가 영숙 앞에서는 분위기 풀어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식님 굉장히 착한 사람이네요 바른... 아니 뭐 영식님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의 또 표현이니까 근데 꽤 진심이었을 텐데 좀 여러모로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영식님의 그런 진심에도 불구하고 자비라는 없죠 자비는 없지 영숙도 몸이 두 개가 아닌 걸 지금 상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지금 노력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영식부터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 여기서 이제 슈퍼데이트 경쟁을 하는데 슈퍼데이트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순자씨가 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일단 호칭도 아버지란 말이야 그리고 저 노래 부르면 따라 불러줘요 하고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불러버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영철은 순자에게 자기도 뭔가 부모님과 친하다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겠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무뚝뚝하지만 되게 친한 사이구나 그냥 순자가 사람을 대할 때 시니컬함이 나오지만 앞뒤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게 그냥 저런 부분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존댓말 쓰고 이런데 저렇게 18번 곡을 알고 먼저 노래를 불러줘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순자씨가 아버지에게 깍듯하면서도 굉장히 친근한 그런 사람이니 영철에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줌마라는 표현이 상당히 실망스럽긴 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또 깍듯하면서도 친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떡 하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친구거나 그러면 그냥 떡 하고 끝나지 근데 이 사람이랑 사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반해서 사귈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마이너스로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은 보기가 좋아 순자씨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모습은 진짜 보기가 좋았죠 그래서 고마워요 여기서 이제 존댓말하고 아버지 애창곡을 다 알고 있고 아빠 운전할 때 옆에서 애창곡 따라 부르기도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순자가 아버지 운전할 때 옆에서 애창곡 따라 불러드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겠구나 그렇게 강인하고 멋진 아버지였겠지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멋있게 살려고 소방관으로서의 삶이 당연히 힘들고 그렇지만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리고 또래나 이런 남자들은 물론 그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순자씨 아버지도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잖아 강인한데 친근한 사람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순자씨가 외모는 작고 귀엽지만 작고 귀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린애 취급하면서 오는 사람들은 되게 가짜낫겠네 이게 아버지에게 단련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 아니 그건 남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아 이 순자씨 양파 같은 사람이 깔수록 계속 새로운 좋은 면이 자꾸 드러나는 아니 아버지랑 통화했으니까 아버지 사랑해라고 하겠지 근데 확실히 아버지랑 굉장히 돈독한 딸인 건 같아요 그렇게 일단 되게 좋아 보였다 부모님과 되게 편하게 잘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서로 18번을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족에서 살아서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억에 남죠 순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영철 이제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라고 걱정을 하지만 아줌마 나야 이거에서 일단 순자 화들짝 놀랬지 내 생각에는 순자씨가 저것 때문에 영철이 아니다 까지는 당연히 아니죠 그 정도로 실망하진 않았는데 아 좀 깨네 깨는 면이 있네 근데 깨는 면들이 섞이면 깨지죠 깨는 면이 쌓여서 깨질 수가 있는 거긴 하지 그래서 뭐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냐 그런 말이 넋살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살갑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잘 지내냐 어쩌냐 이렇게 하고 있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지 걱정 안해도 돼 엄마도 요즘 낮술 방송 보고 있어 그런 거 처음 보셨대요 그러면서 18번을 물어보고 듣고 싶다고 하는데 순자가 표정이 그닥 좋진 않아 근데 나는 그 손잡는 장면도 다음 주에 좀 봐야겠지만 이전에 손금도 좀 조금 그때는 이제 순자씨가 너무 설레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거를 더 설렘으로 이해했지 근데 그때 손금을 보면서 살짝 손을 잡았다고 쳐요 근데 어쨌건 손금을 빌리므로 그때도 손을 잡았는데 다음날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지 상처받고 근데 이번에 또 손잡아? 그러면 이 사람 전에도 그랬는데 참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손잡았으면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좋은 노래네 다음에 같이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넘어가는데 저 때 영철씨가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잘 모르죠 영철 입장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철은 굉장히 애틋하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여유 있게 좀 능글능글하게 좋게 좋게 그렇게 뭔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겠죠 그게 누구야? 내가 옛날에 다른 용우님 묘사할 때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유쾌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사춘기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취약했던 부분 감정적인 부분 억압했던 부분 그런 거 이제는 다 없는 셈치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여행을 해서 얻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용우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용우 씨는 동생까지도 조금 책임을 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눈물을 참아가면서 그 친구의 서사를 봤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그게 또 아쉽지만 그러니까 영철의 이거 서사도 알아 영철 입장에서 깊이 파보면 실은 용우 정도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거 용우의 미래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연결되는 부분인데 영철 씨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리고 영철 씨는 지금 여기서 이게 일종의 미션이잖아요 미션이고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더 유쾌하게 더 편안한 장난을 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애쓴 거야 그러니까 영철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순자의 관점에서는 실망할 수 있다는 거지 순자의 나이와 순자의 가족 이런 사를 고려했을 때 저게 순자가 아버지에 대하는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돼 저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살갑고 좋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또 연락하기로 하고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사랑한다고 하셔서 되게 기분 좋았고 뭉클했고 저도 거의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영철 씨는 어떤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친근함의 표현이고 실제로도 아줌마니까 미션이니까 오버했다고도 보이고 평소에는 어머니랑 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모습이지 어머니랑 아주 친근하냐 제일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잘 못했던 표현 못했던 당연히 원래 표현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죠 지금은 누구보다 표현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 자기 감정을 마주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약해요 취약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의 역할이 많은 게 사별을 하셔서 그런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철 씨 나오는데 상철 씨도 이 통화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나 살짝 상철 씨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군대 입대를 앞두고 휴학한 아들이랑 통화하는 느낌이 있어 잘 지내요? 저 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생전 전화 통화 한 번 안 하던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18번 곡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계속 너 바로 나오는 소리 너 술 마셨냐? 이게 근데 이제 많은 아들들의 현주소죠 20, 30대 한 중반까지도 아들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에게 어떻게 살갑게 연락을 잘 못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디다 통화 같은 거를 잘 싫어하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상철 씨를 아까 제가 이제 뭐 휴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일반인들의 기준이고 상철 씨는 원래 애인이 아니고는 딱히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상철 씨가 그때 애인이랑 연락 문제로 연락이 잘 돼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안 드리는군요 암튼 그래서요? 갑자기 생각이 나야 말이죠 하면서 어머난 노래를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해놔야 돼요 왜 이러세요? 라고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술 많이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술에 만취 상태구나 살갑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게 많은 평범한 아들을 모습 같긴 해 20, 30대의 아들들은 보통 저렇지 특히 대학생이라면 뭐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저러고 한 8, 90% 다들 이제 친구 세상에서 친구가 제일 좋고 노는 거 경험하면서 자유를 갑자기 얻은 자유를 주체 못하고 그런 시절이니까 저나 이때는 예상을 하는데 저것도 상당히 실망 포인트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상철 씨는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딸이 저래요 아들은 애교 많고 아이고 그렇지 하긴 다를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요즘에는 근데 확실히 예전처럼 그렇게 막 성별에 따라서 딱 구분되지는 않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울진군 지도를 그리는데 여기서 뭐 보면은 다들 다행히 그렸어요 그렇게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얻은 4명이었고요 영숙 씨는 자고 있는 순자 씨를 깨웁니다 영숙 씨는 지금 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할 게 없을 수도 있겠지 지금 마음은 상철밖에 없는데 상철과 뭔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상도 아니고 맨날 둘이 늘고 있다고 영숙은 이제 알아볼 사람 다 알아봤어? 알아볼 사람 없어요 영숙 씨의 사고방식은 조금 심플해 좋은 면이기도 해요 심플하다는 건 근데 알아봤다 오케이 상철에게 남 마음 표현했다 끝 이건 것 같아 알아볼 사람 예를 들어서 알아볼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지 아무튼 영식 상철 이렇게 둘만 있었다고 치고 영식 데이트 오케이 체크 상철 데이트 오케이 체크 상철에게 마음을 표현했나? 오케이 체크 체크리스트 딱딱딱 했고 오케이 끝 딱 치워 이거 너무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 오늘 영식님한테 상철님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상철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할 만큼 다 했대 그러니까 상철 씨는 영숙 씨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 게 영숙 씨는 항상 답이 있고 현실적이고 그게 뭐 숫자로든 어쨌건 물질적인 거든 가시화된 세상에서 답을 계속 찾고 체크리스트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딱 하면 끝나는 치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능력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상철의 마음은 그렇게 내가 체크리스트를 다 했다고 해서 상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보통 사람보다도 더 까다로운 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체크리스트 완료 끝 이제 나머지는 결제가 나냐 안 나냐 그걸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제 원래 여기 나온 나는솔로의 세계에서는 가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또 술 마시면서 또 서로 얘기하면서 또 익숙해지면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면 안 이뻤던 것도 이뻐 보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영숙 씨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줄을 몰라 안 해봐서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끝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건데 참 아쉽네요 여기서 이제 순자님은 상철님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던데 근데 영숙님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대 근데 순자님은 근데 난 관심 없거든 그럼 그냥 엇갈릴게요 순자님 확실하게 솔직하게 말했죠 그래서 그냥 엇갈릴게요 이게 영숙 씨의 문제죠 문제지 정답이 있는 세상에서 체크리스트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거 그게 심플하고 좋은 면인데 지금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때도 있다 답이 없는 것을 뭐 뒤가 없는 싸움을 뛰어들기도 하는 거고 충동적으로 뛰어들기도 한 거고 계산이 되지 않는 것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야지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5일차 아침이 밝았고 여기서 영철과 순자의 대화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영철 씨가 어머니께서 내일 몇 시에 끝나냐고 연락이 왔다 이러면서 엄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순자님은 저기 대해서 크게 대꾸를 안 하는데 현숙님이 대꾸를 되게 많이 해 어제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머님 성격 너무 좋으시더라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죠 근데 원래 순자님이 살갑게 대하진 않아 특히 영철님 앞에서 대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살갑게 대하는 쪽은 지금 현숙님이죠 근데 영철님 입장에서 지금 현숙은 신뢰를 잃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하고 근데 영철은 이미 현숙에 대해서는 실망을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현숙 씨가 순자 눈치를 봐 잠깐만 산책 갔다 와도 돼요? 그리고 갔다 와 이러놓고 이러고 있어 그렇게 염탐하고 있는 순자를 또 영자가 뭐하고 있냐 하면서 같이 같이 염탐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30분 된 거 같아 그러니까 순자가 영철이 돼서 깬다 싶긴 했지만 영철에게 마음이 식은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오타가 와 맞춤법이 틀려 그래도 아 깬다 그래도 이 사람을 보면 설레고 좋은 건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쌓이면 조금 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아 시작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 30분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현숙님은 영철님을 알아보고 싶은 건가? 뭐 뛰던가 그러면서 영철님이 이제 마지막 장기자랑 김치찌개였죠? 순자가 커피도 내려주고 옆에서 영철은 김치찌개 만드는 하고 정신없어 지금 순자 씨 뭐 액척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영철은 솔직히 저 김치찌개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저런 주변께 잘 안 들려 저러면 이제 아까 내가 했던 말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래? 어 그건 몰랐고 아까 만들어준 커피 맛있던데? 아니 복숭아 맛있던데? 뭐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뭐 좀 밥은 좀 있다 푸라고 하고 고춧가루 필요하다는 거에서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순자 씨가 계속 물어보는 게 솔직히 이게 마음하고는 다른 거야 마음하고는 다른데 귀찮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서 순자가 싫다가 아니라 조금 신경을 좀 못 쓴 거지 저 요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순자는 여기서 대화를 막 하면서 그 두 사람의 어떤 저게 일종의 요리 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리 데이트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영철은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을 줘요 그 남자들 남녀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미션을 주는 거야 김밥을 시간 내로 10줄 완성하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남자들이 실은 실험 관계자야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 그룹은 김밥을 완성하는 데 집중해라 그게 집중해서 빡세게 쫙 말아야 완성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김밥 완성하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해라 그러면 이 그룹은 10개 중에 한 번 두 줄 만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상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완성하지 못한 쪽이 더 호감도가 높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성이니까 근데 남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이 사람 앞에서 10줄을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영철 씨는 그래도 노련해서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났겠지만 남자들 중에는 진짜 그게 이걸 완료해야 내가 남자로서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도 당연히 있지만 입력값이 들어가서 목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요리에 저렇게 집중할 수가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남자는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근데 그 말은 좀 인정은 해요 영철 씨가 그 정도까지 순자에게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닐 순 있다 그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영철 씨가 여기서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멀티가 잘 되고 그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기는 해 남자는 아무래도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멋진 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는 호감도 올라가는데 회사라고 치면 되게 이 사람이 대리야 근데 신입 직원으로 내 이상형이 왔어 막 너무 설레 그때 나 너무 설렌다고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설레긴 하지만 일단 일은 일이니까 얘한테 신경 안 쓰고 회사 일만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 결과적으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면은 양날의 검이야 근데 연애를 못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 목표 지향적인 것들을 컨트롤을 못해서 연애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죠 임무 완료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시면 이게 여기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도 느낄 거야 나에 비해서 남성들이 내가 연애를 해보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느낌은 아마 있을 거라는 거지 순자 씨는 요령껏 서포트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포트를 하면 좋고 영철과 데이트 하듯이 이 사람이랑 알콩달콩 대화도 해가면서 이 사람이랑 일종의 김치찌개 만드는 소꿉장난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영철은 김치찌개 완성을 하고 싶은 거지 뭔가 대단한 레시피가 있는 그런 특별한 김치찌개가 아니었을까 영철님만의 뭔가 이 맛집 베이킹을 하듯이 딱딱 지키는 뭐가 있겠지 어쩌면 타이머까지 정해서 뭘 했을지도 몰라 영철 씨 성격이 그런 성격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영철 씨가 진짜 요리에는 또 진심이니까 그래서 순자님 집에서 요리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순자는 저 잘해요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려요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머리 쪽으로 외운 거 담고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데 이제 깜빡깜빡 하는 데인데 뭐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말 걸면 자꾸 깜빡깜빡 해 그러니까 자꾸 말 안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순자이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지 좀 요리가 100%가 안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건데 영철은 지금 완벽하게 하고 싶어 마지막 장기사랑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근데 왜 실낙발리 안 해요 해주지 도와주고 싶어도 당장 주방이 이렇잖아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나도 이사 오니까 이게 뭔가 집안일을 하고 싶은데 손을 못 대겠어 지금 잘 모르겠어 자기소개도 깜빡깜빡 할까봐 지금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지금 아 영철님은 그러면 굉장히 개적이고 꼼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원래는 근데 어쨌건 이것도 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레시피 시간대별로 쫙 외워가지고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을 텐데 옆에서 자꾸 말 지키면 그러면 짜증나겠다 이렇게 여자 출연자들 자기소개할 때 적는데 옆에서 영식씨가 막 얘기해 말 걸어 그러면 짜증날 수도 있겠지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미 누군가한테 마음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꽂힌 사람이 나한테 말 걸면 그러면 뭐 수첩에 적는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수 있겠지 다정한 것 같은데 보다 보면 무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무심한 거는 그러니까 의외로 다정해 보이는데 무심한 쪽은 상철씨가 그런 것 같고 영철씨는 무심하다는 표현도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저로 어울리는 편이 뭔가 다정한 것 같은데 무심경하다 뭔가 어떤 디테일을 잘 알진 못해 그래서 이제 밥을 뜨라고 하는데 밥 4개 뭐든지 다 지금 영철에게 의지하고 싶은 살짝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의지하고 싶은 면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밥 4개 푸냐고 계속 말을 걸고 영철님 요리할 때 치그덕 됐지 시그널은 못 받았고 영철씨가 요리할 때 시그널 받기 어렵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깨고 유연하게 대처는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이것도 참 용어 같아 막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느낌은 없어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게 순자랑 단둘이 있으면 그래도 순자씨의 이런 거에 작을 데리고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순자씨만 신경 써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 슈퍼데이트 때도 열심히 안 하는 모습에 의아했던 아니요 근순자씨가 오해고요 최선을 다했고 지금 이 앞에 여기 분들은 지금 30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경륜 같은 경우에도 50대에도 은퇴를 안 한대요 아니 뭐 그런 드립까지 다큐로 받으면 돼 안 돼 진짜로 뼈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저렇게 걸었다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 왜 다큐로 받고 그래 슈퍼데이트권을 무리에서 딸만큼까지의 필요성은 못 느꼈을 수도 있겠어 영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세웠던 전략들은 다 해소를 했고 그리고 알아볼 사람 알아봤고 여기서 나한테 슈퍼데이트가 주어지면 순자랑 데이트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슈퍼데이트권이 절실했던 사람은 실은 광수랑 영수긴 하네 영수 머릿속에선 현실적으로 영수에게는 슈퍼데이트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순자씨가 서운하다는 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혼자 여유 만만이는데 왜 뒤에 영식씨 있는데 왜 저 뒤에 영식씨 있어요 지금 여기 상처를 떨어뜨렸고 영철은 아마 머릿속으로 계속 저렇게 이 정도 내리막길이면 다 떨어뜨리겠거니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랑 데이트 안 하고 싶나? 영철은 뭔가 치열하게 1등하려고 동생들 밀치고 가고 이런 거를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런 면에서 진짜 양보를 하려고 했다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양보처럼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좀 더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보처럼 보이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영철씨가 추가하는 모습인 것 같아 그렇게 여유롭고 재치 있고 그거를 영철씨는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달걀후라이 논쟁이 됐죠 달걀후라이 해줄까요? 상철이 이제 달걀후라이 해줄까요? 그 말에 영숙이 내가 해줄까요? 할 정도로 그 이거는 상철에게 야 해주지 마 무슨 여기서 이제 와서 달걀후라이 해준다 소리야 이거는 상철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아까 영철이 거기서 그렇게 여유롭게 한 거는 동생들 이겨보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했다가 지면은 그게 더 없어 보이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지 그냥 멋있는 정도 손에서 끝내려고 근데 이제 영철씨가 그냥 해주게 해 원래 동성이 해주는 거 안 먹는 거야 그렇게 상철님 매력발산? 그런데 지금 영숙님은 이 상황에서 짜증나는 대상은 실은 상철이기도 해 그러니까 현숙이 또 상철에게한테까지 끼부리네? 이것 때문에도 현숙한테 내가 해줄게요 하면서 야 너 내가 하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저 분노는 상철에 대한 실망이지 상철이 저기서 해준다고 나섰고 또 저렇게 현숙하고 저러고 있네? 그렇잖아도 영숙은 자기의 체크리스트를 다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아 그럼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상철에는 현숙한테 관심 없지 맞죠? 영숙씨는 근데 지금 상철하고 너무 늦게 상철에게 어필을 하기도 했고 상철이 또 영숙씨에게 마음이 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엔 뭐 영철과 순자나 아니면 뭐 옥순과 영호나 그런 사이에서 이제 현숙씨가 계란후라이 한다던데 영호씨가 뭐 계란후라이 내가 해줄까요? 그러면 옥순씨가 야 내가 해줄게 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말렸겠지 자기가 한다고 근데 옥순씨 성격에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냥 지켜보고 나중에 한 마리 했겠지만 그렇게 순자씨 왜 저렇게 모서리에 있는 거야? 김치찌개랑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그나마 저 책상에 앉으려고 그런 건가? 근데 영숙씨가 계속해서 내가 해줄게요 라고 해 이거는 상철한테 얘기하는 거야 실은 상철한테 하지마 현숙이랑 지금 마음도 없는데 무슨 지금 딴 여자한테 계란후라이를 해 그런데 그 말을 대놓고 하자니 자기가 그럴 지금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못해 그 말은 근데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제 계란후라이를 하는데 저 후라이팬 저거 다 벗겨졌겠네 반숙이 귀찮아서 그냥 완숙으로 해먹을 뿐 맛있는 건 반숙이지 솔직히 그래서 지금 영숙은 상철한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철한테 저는 어제 데이트 끝났고 마음 정리 다 됐고 상철님한테 집중해서 상철을 마지막 날에 상철을 더 알아보고 최종 선택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출연자도 상철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은 순자가 관심이 있진 않지 근데 현숙도 관심이 있지 그리고 확신을 더 줘야 되나? 아니면 그게 부담인가? 그러니까 확신을 더 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그래 확신을 더 줘야 된다면 뭘 해야 되나? 영숙 씨는 그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못해 조금 다가가기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을 하는 거거든 이만큼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야 같이 뭐 대화를 해도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고 방식은 좋은데 어떤 대화의 콘텐츠가 뭐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영숙님이 야구 얘기 말고 어떤 얘기를 해야 영숙님과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막상 대화를 해보면 재밌을 수는 있는데 뭐든지 맞출 수 있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는데 뭔가 그거를 찾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영숙님은 그냥 야구 아니면 일?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막 이렇게 구구조절 얘기 나누고 그런 걸로 시간 쓰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이미 상처리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완료가 됐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자 체크리스트를 다시 갖고 가서 체크한다? 그게 필요한 일일까? 현숙이 저렇게 관심 표현하고 그러니까 바로 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그런 남자라면 굳이 내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 아니 영숙 씨가 콘텐츠가 없는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영식 씨의 문제이기도 해 영식 씨가 대화를 하면서 너무 퀴즈처럼 대화가 돼서 그러니까 대화는 잘 될 사람 같아요 영숙 씨는 근데 영숙 씨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어느 얘기에서 반응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 대화를 해보면 그냥 야구가 아니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확신을 더 준다 영숙님이 확신을 이 사람한테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콘텐츠가 있다고 판을 뒤집기는 어렵고 상철 씨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영숙이 콘텐츠 부족이라기보다는 굳이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대화를 해야 되나? 약간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뭔가 친밀도를 올려서 뭔가 그게 나중에 회의 어떤 수익성이 생기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노력을 하겠지만 영숙 씨는 딱히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거는 같아 현숙님이 상철한테 걸으러 가자고 제안을 해요 안에서 그 얘기 듣고 있었어 현숙 씨가 상철 제안을 해가지고 산책을 제안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거 한숨 쉬고 그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영숙 씨가 마음이 지금 상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얻을지 모르거든? 안절부절하거든? 그런데 딱히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이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고 몰랐지만 굉장히 원하고 있던 내밀한 것을 내가 만약 자극해서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말로 해왔던 이상형이나 아니면 그동안 끌려왔던 거는 다 내가 부술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안 끌리는데 내가 노력하면 되냐 그거는 나를 속여야지 이제 이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둘 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를 속인다고 표현할까? 아니면 장점을 보고 간다? 아니면 현실의 이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표현을 쓰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필요해요 모든 사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순간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그거를 버티는 거는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자는데 이 사람을 나에 끌리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운의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자는데 이 관계를 이어간다? 그거는 내 노력하에 의해서 가능한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런데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해 특히나 결혼은 노력해서 내 마음가짐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커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쉽고 그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는 관계로 넘어갔을 때 그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면 실은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게 영숙 씨는 그냥 숙소로 돌아옵니다 다 포기했네요 그러면서 영숙 씨가 친구들 우리 오늘 하면서 또 뭔가 의지를 복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굳이 가능성 높은 사람 한 명 여기에 옥순 씨까지 있으면 이번 기수에서 그래도 지금 최종 커플 탄생이 될 만한 그 후보자들이야 후보자 3명 중에 2명이야 영숙 씨 지금 누가 누굴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파이팅 하자고 하는 게 나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메타인지가 되죠 메타인지가 이미 뭐 영자랑 순자는 파이팅 했지 누구보다 파이팅 했어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아이고 자꾸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가서 상철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오라니까 그런데 영숙 씨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용기도 안 나고 그리고 용기가 안 나는 거를 나는 할 거 다 있다 라고 스스로가 명분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할 걸 다 해서 안 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순자는 아 됐고 먼저 가 그냥 아 좋아하면 가는 거지 상철한테도 예를 들어서 전환군 아 보고 싶으면 전환군 좀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영철한테도 뭐 아 지금 뭐 덩치 딱 좋아요 딱 안기고 싶어요 아니 뭐 내가 물론 술 한 잔 했어도 뭐 내 마음이 그랬던 걸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뭐 알았어요 밥 먹다가 분위기 보고 그런데 영자는 천천히 해요 영자는 어떤 그런 노력 측면에서는 조금 취약하죠 내가 마음이 가야 가는 사람이야 영자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지금 이번 영자님이고 그거에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 중에 십구 정숙님이 있었죠 그 개다리 춤의 1인자였던 그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천천히 해요 굳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런데 이번에 영자님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이라고 보면 그게 투명한 거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 솔직함이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분명히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인 건데 그게 뭐 십구기의 정숙님도 조금 그랬는데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티를 내버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순자는 야 천천히 하라고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끝나가는데 영자 이상한 소리 하지마 그런데 영자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죠 이게 지금 가진 자의 여유인가 지금 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영숙은 마음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 저게 지금 당장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멘트죠 마음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 아 난 용기를 내는 중이야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야 그런 거죠 그때 현숙님이 순자님을 찾아서 부릅니다 상철님이 부른다고 영숙이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여버린 이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더더욱 상철에 대해서는 실망하게 되지 현숙하고 실컷 그렇게 데이트하고 현숙이 아무리 보자고 했다고 한들 거기서 산책이나 나가고 내가 계란후라에 하지마 라고 말했는데 계란후라에 실컷 해주고 현숙이랑 데이트하더니 순자를 불러? 내가 계란후라에 내가 해줄게요 상철한테 받으려고 하지마 내가 해줄 테니까 상철 귀찮게 하지마 그런데 상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숙에게 감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이 그렇게 맘에 가는 대상은 아니니까 그렇게 잘 얘기하고 올게 라고 하는데 영숙은 또 김빠지지 그런데 이제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 지금 영숙 눈치도 보이고 굳이 내가 영숙한테 막 가가지고 지금 빨리 상철한테 가 이랬는데 결국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야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결론만 말하면 3일차 랜덤 데이트 할 때부터 계속 순자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순자 입장에서는 네가 나랑 언제부터 접점이 있었다고 그러냐 그냥 궁금함? 방금이 접점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 대화는 조금 나누긴 했지만 그때 대화를 나눌 때 순자 씨가 되게 과감하게 양말 보여주고 전화한 건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철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설렘이 있었지 그렇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성적 설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물론 그러다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이성적 감정인데 안 생겼죠 지금 영철의 실체보다 어쨌건 순자 씨 머릿속에는 환상적인 영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상 속에 영철이 존재하는데 상철에게 흔들릴 이유는 없죠 상철은 크게 저도 뭔가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상철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해서 노력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어 이게 제가 월요상담에서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인데 여기서는 상철 씨가 그러고 있더라고 뭔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지금 상철이 솔로나라에 와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 아쉽 상철 씨가 잘나서 그랬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아닐 수도 있어 물론 잘났지 하지만 그만큼 잘나면서도 아쉬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잘났는데 아쉬우면 노력하지 근데 잘났는데 내가 아쉬움도 없어 그러면 내가 뭐 굳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가와서 이 사람이 괜찮으면 사귈 수도 있지만 안 괜찮으면 굳이 내가 사귈 필요 없지 이게 이제 상철님의 마인드죠 잘난 데다가 아쉬움이 막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웬만한 데이트보다는 스타 한 게임이 나을 수도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런 데이트라면 뭐 스타보다 낫겠지만 상철 성격이 영숙 같았다면 그러면 이게 많았겠지 그래서 순자님이랑 한 번 따로 데이트 해보고 싶다 혹시나 괜찮으면 선택은 해달라 마지막에 할 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지금 순자가 아까 영우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는 그래 영철한테 가려고 자기 마음 정리하고 기회비용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고 봐요 근데 뭐 상철은 지금 이렇게 해서 뭘 어쩌라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할 걸 그거는 이 와중에도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알아볼까요 아 그게 아쉽구나 그러면 우리 뭐 밖에 나가서 알아도 알아봐요 아니면 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이라도 데이트를 해볼까요 뭔가 상대가 다가오길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도 또 이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이게 마지막에 할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나 괜찮으면 선택을 해달라 그 말할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만 그 우리가 향후에 있을 만남과 향후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뭐라고 있어 이게 지금 혹시나 괜찮으면 선택해달라까진 좋았는데 마지막에 할 걸 이러고 있으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한탄을 지금 나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순자 입장에서도 좀 벙 찌는 거야 이게 뭐 할 걸이라면 본인의 꼴무새를 왜 내 앞에서 읊고 있어 그래 커플이 되든 안 되든 나가서 커플이 되면 저를 이성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저는 순자 씨를 선택할지 안할지 몰라요 그래도 밖에 나와서 보고 싶어 라든가 뭔가 이걸 해야지 이것도 결국 말은 상철씨가 하는데 나는 이것까지 밖에 최선이야 그러니까 다가오려면 네가 다가와줄래? 이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뒷북이어도 이 뒷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뒷북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뒷북을 놔두고 아우 이거 뒷북을 뒷북이라도 칠걸 이거 혹시나 뭐 칠려면 좀 칠래? 와서 뭐 좀 북이라도 좀 칠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차라리 그냥 뒷북이라도 세게 치든가 내가 늦었지만 내가 실은 아무리 난 다른 사람 만나봐도 난 너밖에 없다 난 진짜 뭐 선택을 네가 날 할 일은 없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뒷북을 치든가 뒷북만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그러지 근데 그 말을 못했죠 못했는데 뭐 어쨌든 어째 영철님한테 갔고 그리고 지금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영철님이랑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왜 불렀어 그래서 순자씨가 지금 뭐 잘한다 그런 걸 떠나서 당장 순자씨 입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 선택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용기내서 하지 그랬어요 어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순자도 상철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순자씨가 상철한테 조금이라도 이상적 호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왜 그렇게 남자답게 말하지 못하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미 그랬고 기회가 있었지만 뭐 그게 잘 잡지 못하고 그냥 엇갈렸네 그냥 좀 엇갈렸네 상대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상대한테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면서 그냥 정리하는 거거든 아 제가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했으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지 그냥 순자씨가 해주는 말이죠 현숙씨가 광숙씨랑 얘기하면서 광수가 우리 좀 엇갈렸네 라고 했던 게 서로가 마음이 있었지만 진짜 엇갈린 걸까? 아니야 물론 광수 현숙은 지금 이 커플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케이스랑은 왜냐하면 광수는 현숙한테 분명히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광수는 현숙한테 마음이 있었어 순자는 상철한테 마음이 거의 없었죠 그치 씁쓸한 척 엇갈렸네 이런 그래서 그러지 못한 저를 탓해야죠 저쪽에 이제 정숙이랑 영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영수가 오자마자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저 옷 때문이다 바로 캐치해가지고 옷을 전해주는 또 센스쟁이 노련남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정숙하고 영수 얘기하니까 구경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심심하지 않고 나갑시다 그러면서 이게 영철이 의자를 이렇게 놔주는데 의자를 좀 이렇게 탁 놔주고 하지 않고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근데 어쨌건 해주긴 해줬지 근데 이제 순자 씨는 영철한테 더 바래 이게 순자 씨의 실은 단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순자는 영철에게 굉장히 많이 바라고 영철의 자상함이 영원하길 바라지 근데 영철이 정말로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멋있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지 근데 그게 여기서 막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순자는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면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 또래의 남자들 이 남자들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하지 않는 좀 털털함으로 묘사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자의 성벽에는 아무나 못 넘어와 순자는 차갑고 또 사람들이 또 보통의 사람들은 순자의 차가움을 마주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그런 순자이기 때문에 영철 같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됐어요 제가 했어요 틱틱대 틱틱대도 나에게 계속해서 자상한 영철이길 바라죠 아무래도 순자 씨는 비슷한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친델의 모습을 보인다고 아빠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그러니까 아빠는 태도가 툭툭 그렇게 던져도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상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 자상하지 못한 게 서운할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이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 아빠같이 그렇게 툭툭하고 그리면서 자상함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보다 좀 이렇게 아빠같이 툭툭 던지는데 자상함까지 있는 왜냐하면 아빠에게 있었던 그 일말의 결핍을 해소해 주거든 아빠 같은 사람이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아빠는 툭툭대도 마음속 깊이 나를 사랑해 근데 내가 만난 남자가 나를 그렇게 깊이 사랑할까? 자상한 사람이 아빠만큼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툭툭 던지는 것처럼 내가 아빠에게 툭툭하는 것처럼 그 남자한테 하는데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도망가 근데 남는 사람들은 거기서 과학의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는다 내가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순자 씨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 왜냐하면 도망가버려 사람들이 버티질 않아 왜냐하면 대안이 많은 세상이에요 예전같이 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이 사람이 어떤 막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들 연애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정했어요? 영철은 나는 정했대 순자님이라고 딱 정했대 왜냐하면 아까 이제 현숙하고도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로 정리가 됐고 순자님이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그건 맞지라고 아니에요 순자님 지금 오해하셨는데요 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순자님이 영철이 그건 나는 순자님이라고 결정했던 게 어젯밤이라고 순자 씨는 생각했는데 순자 씨 아니에요 좀 전입니다 좀 전이야 얼마 안 됐어 두 명 중에 한 명을 소거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한 명만 남았지 소거법에 의해서 그 오지선달 문제를 풀 때 오답을 네 개를 제거하면 정답 한 개가 남지만 현실에서 나의 선택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제거했다고 하나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선택지는 선택하지 않음 존재해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했다고요 내가 근데 전혀 놀라지 않네 아니 지금 영철님 이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순자님은 어제 영철님이 두 명 중에 순자라고 말했을 때 순자로 결정됐다고 오해했어 그래서 영철님은 어제는 두 명 중에 순자였고 나는 세 명 중이니까 현숙님에서 나 방금 현숙님 소거하고 왔어요 이 말을 한 건데 순자님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도 했던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순자님이 오해죠 놀라야 하나? 어제 말해줬잖아요 순자님 오해하셨네 우리도 다 오해했지 영철님이 현숙님을 알아본다는 그 멘트하기 전까지 우리도 모두 오해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또 영철이 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 너무 퉁명스럽나요? 영철님 말도가 좀 퉁명스러워요 좀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순자님이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내 성벽을 넘어온 사람한테는 또 다 맞추려고 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왜요? 부끄러우니까 이 말은 또 사람 그걸 좀 울리지 조금 설레게 만들지 내가 신은 부끄러워서 그래 이런 부분들 하나도 안 부끄러워 보이는데 되게 부끄러워 보이는데 왜? 그게 포커페이스라고 살짝 아무 말 대전시인 느낌이 있지만 좀 따뜻하게 해달라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순자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순자는 자기가 김치찌개 만들 때 치그덕 댔잖아요 뭔가 좀 자꾸 딱 여기 있어요 라고 이 앞에서는 툴툴대는 말이 나와도 그 꼬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뭔가 이런 표정이나 그 영철이 안 볼 때 안 보이는 곳에서의 행동 같은 거는 진짜 영철이 좋아 죽겠는 테두리 나오잖아요 그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데서 너무 잘 나타나지 도대체 뭘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 거지? 김치찌개 먹고 싶다 방금도 순자식 진자인데 영철은 코드가 잘 맞으면 아 낯솔 끝날 때 음악에 포커페이스라 드립친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몰랐네 그래서 영철은 김치찌개라는 목표를 보면서 달리는 타입이었고 그리고 단체 생활할 때 개인의 감정보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보는 편 얘기했었던 회피형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어떤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내 감정은 억압해서라도 표현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게 주변에 피해가 될 수 있거든 그 회피형 애착 강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케이스 스토리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를 보신 분이 영철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단체 생활이라는 거는 가족으로 치환할 수 있고 개인의 감정이라는 건 아버지의 상실로 인해서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체 생활할 때 가족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 그래서 내가 아빠를 잃은 슬픔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더 여유롭고 항상 재치 있고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됐다라고 치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은 회피형 애착이 형성되는 거기도 해요 회피형은 도망친다는 의미의 회피형 애착이 아니고요 자기 감정을 회피하는 거라고 제가 이거 한 500번 말했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회피형을 묘사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회피형들이 많습니다 선물 받은 프로폴리스나 한번 뿌려볼까요? PPL 아니고요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뭐 하여튼 참고하 순자 씨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좀 섭섭했어요? 저런 거 되게 좋다 섭섭했지 바로 말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말투 좀 바꿔주세요 순자 씨는 바로 또 이럴 때는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상대가 노력하는 것 같으면 순자 씨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지 일단 끝까지는 순조롭게 가겠지 바라는 모습이 있나요? 근데 순자는 지금 좋대 약간 무심한듯 옆에서 지켜보는 근데 더 다가워도 되는 다가오래 아 진짜 깜찍이네요 순자 님도 그래도 돼요 그렇게 순자 씨 서로 집중하자고 산책하러 가자고 안 불렀으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불렀겠지 하고 저도 더 이상 안 해봐야지 했을 것 같아요 그 첫날 와가지고 잠들었을 때의 설레임만큼 크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 영철 씨가 나 안 불러도 나랑 산책해요 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이게 나를 더 이상 안 부르면 지금까지도 순자는 내가 혼자서 계속 오버하고 있구나 혼자서 노력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저번처럼 표현했는데 또 다음날 되니까 똑같네 전에도 같이 대게 나한테 발라주면서 나한테 마음 표현하더니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또 차가워졌단 말이야 마음 표현 안 하고 그때 마음고생 좀 했지 이번에도 나밖에 없어요 라고 했고 다음날 또 행동 없어? 어? 그러면 나 안 해 그래서 저도 안 해봐야지 그러면 순자 씨는 확실히 첫날 데이트의 임팩트보다는 지금 조금 약해진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산책 가자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저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이 말은 영철에게 어떤 표현을 기대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마지막이니까 더 대화해보고 더 대화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자상한 남자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쌍따봉 날렸잖아요 따봉 이렇게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텐션이 좀 차이가 있지 확실히 그 영철에 대해서 조금 그날만큼 그 시야가 가려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돌아오는 이건 다음 주겠죠? 손 잡아도 돼요? 이건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 아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상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체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저렇게 했을 때 되게 가벼워 보여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했을 때 귀여워 보이고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 설렘을 주기도 해 그러니까 자기의 브랜드를 잘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게 급하기도 하고 이 전에도 차에서 술 마시고 올 때 손장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차가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이게 과거에 전과가 있는 상태란 말이지 손잡고 나서의 행동에 대해서 순자는 실망한 전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저러는 거는 순자 입장에서는 조금 물론 당장은 설레지만 저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근데 저 순간에는 순자는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 그래서 집중해야죠 이제 쐐기를 박아보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쐐기를 박으려고 내일 돌아갈 때 이거 타고 가면 되겠네 라고 과감하게 상처리 거절 못하는 걸 이용하는 건가요? 규정에 내 캐리어 들어갈 것 같고 다른 사람 태우지 말고 고려해달라 하면서 마지막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선택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손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데 과연 어떨지 보자고요 잠시 공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습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실습은 매주 일요일 10시에 모여서 줌이나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학원처럼 운영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실습도 하고 온라인 현장에서 피드백도 드리는 그런 강의로 돼 있고요 매 수업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지식 콘텐츠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비공개로 드리고 원하시는 분 괜찮으신 분들은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서 다 같이 그걸 나눌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매 주차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기는 8월 12일 주차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실습 수업은 8월 18일 오후 10시에 진행이 돼요 8월 12일에는 공지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첫 번째 설문 관련된 지식 콘텐츠들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두 번째는 심리탐구 훈련 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탐구할 수 있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심리대화에 관련된 지식 콘텐츠를 제가 큐레이션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미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지식 콘텐츠나 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편 영화나 어떤 이야기 아니면 지식 칼럼 이런 것들을 제가 큐레이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된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수업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 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